이게 먹으면 아삭아삭 과자 같아 이거는 이렇게 해놓자고요 아 잘 묶였다 진짜 과자같이 맛있어 보인다 맛있죠 맛있죠 그대로 먹어도 맥주 안주 그리고 닭은 어차피 구울 거잖아요 삶을 때는 좀 닦아주고 지방 떼내면 기름도 들뜨고 좋은데 우리가 구워 먹을 거니까 오히려 기름이 좀 필요해 엉덩이예요 엉덩이쪽에 지방이 있는데 이게 닭기름 이런 거는 삶을 땐 반드시 띄어야 돼요 냄새도 나고 기름도 많이 떠 튀기듯이 구울 거니까 그대로 쓸 거예요 저걸 그대로 써요 튀길 때는 제가 한 20분 가까이 팬에서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저 기름이 오히려 더 응축된 맛을 주더라고요 물기만 좀 제거하자고요 보송보송 좋아 보송보송 지금 치킨이니까 늘 하는 거 콩 만들기 콩 만들기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발목을 저렇게 이제 가위로 손질해주면 익으면서 이렇게 꽁 올라와서 먹기 좋게 손잡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의 만원치킨 거의 대부분 20분에 거의 조리 완료되고 닿는 데까지 30분 안에 끝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더 익히면 닭이 너무 뻑뻑해지겠죠 닭은 팬이에서 25분 이상 있으면 안 돼요 20분에 저게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익어요 20분이면 이미 다 익어요 더 익히지 마세요 궁중 팬이 제일 좋아요 없으면 넓은 후라이팬에 하세요 이것도 그냥 원팬으로 굽는 겁니다 그냥 뭐야? 닭을 넣으면 되는데 회사에서 연기가 올라올 때 이런 다리 같은 거 빈 껍질 있는 것부터 이렇게 꼭 눌러 넣어주세요 수경이 없이 저렇게 해도 안 타는구나 닭 껍질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가슴살 부분 있잖아요 가슴살 부분은 금방 있고 금방 뻑뻑해지니까 그냥 올려요 이렇게 닭 위에 아 위에다가 소금을 넣고 뿌릴게요 당불로 올리시고 20분이면 닭은 다 익을 거예요 아니 치킨 배달시켜도 20분 이상 걸리는데 50분 이상 거비죠 주말에는 더 걸리죠 더 걸리는데 3분 지났으니까 자, 3분 지나면 춤불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뒤집을게요. 이 색깔 나와요. 너무 맛있어요. 저것만으로도 바삭할 것 같은. 노른다 새였잖아요. 기름을 한 바퀴만 부릅니다. 한 바퀴. 자갈자갈 기름에 튀기도 싶어요. 이때 한 바퀴. 뚜껑 덮으면 돼요. 이렇게 덮어줘야지 이제 속까지 잘 익죠. 총 2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는 일에 일단 익히자고 그다음에 재료 넣자고요. 얘도 진짜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이제 10분 다 돼갑니다. 이제. 마늘 넣고 다 넣고 다 넣고 숟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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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숟갈. 입에서 나는 소리죠? 네. 그리고 다시 뚜껑 가두면 됩니다. 살짝 뚜껑 가두면 됩니다. 저기 좀 더 익혀지는 맛. 냄새 이미 엄청나요. 냄새 어마어마해요. 저 상태에서 이미 식구들은 아빠 뭐해? 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 치킨집 냄새 확 나요. 치킨집 냄새. 자, 15분이에요. 닭은 이제 한 거의 80% 익었을 거예요. 자, 여기다 이제 뭐 넣어? 꽈리고 치우는 매력이 너무 많아. 멸치. 멸치 들어가요. 색깔 이쁘다. 그리고 스카 스카.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양념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양념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양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간단해요. 멸치볶음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뭘까요? 간장. 간장. 진간장. 멸치액젓. 굴소스. 설탕. 비율은 별거 아니에요. 다섯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간장만 좀 많이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치킨에 늘 들어가는 거. 물엿. 물엿. 종이컵으로 반 컵. 물엿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좀 걸쭉하고. 멸치볶음의 그 맛이 좀 확 나는. 양념 들어가는 재료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단해요. 계속 종불로 하시면 돼요. 자, 멸치부터 넣는 이유는 비린내부터 날리려고. 그래야 비린내가 쑥 날라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하나.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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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골고루 소스도 골빈을 아요. 한 숟가락. 과생을 넣어주세요.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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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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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한 번 끓여. 간장의 삶미 같은 게 있거든요. 날라가면 좀 더 고소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중식 요리에서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끓으면 그때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멸치, 꽈리고추, 볶음이랑 약간 베이스가 비슷해지는. 자, 이제 설탕을 넣읍시다. 설탕 하나 넣어주고요. 열려. 한 컵. 한 분 이따 먹으면 돼요. 20분 됐죠? 밥은 다 익었어요. 간이 좀 떨어졌네. 그럴 땐 뭘로 해요? 소금으로 간을 조금만 더 해주면 돼요. 얇은 소금 한 꼬집 정도만. 조금만 더 졸여줄게요. 수분감이 좀 없어야 돼요. 너무 맛있겠다. 요구랑 좀. 좀 복작복작하게. 됐어요. 수분 없어야죠. 맛있겠다. 간장 치킨이다. 불을 꺼요. 참기름은 정말 찌끔. 찌끔. 향만. 이거는 향을. 너무 많이 넣으면 졸시러워요. 매력없어요. 매력없어요. 완성됐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껄죽한 국물이 나와야 돼요. 진한. 이렇게 치킨을 만들면 그냥 제대로 치밥이 되겠어요. 반이 딱 치밥이에요, 치밥. 이렇게 하면 밥 반찬으로 정말 괜찮은. 꽈리멸치치킨입니다. 풍요롭잖아. 풍요롭잖아. 너무 맛있겠다. 반찬, 반찬. 꽈리멸치치킨. 꽈리멸치치킨. 아하. 이야. 밥에 최적화된 치킨은 이제까지는 없었다. 아직까지. 만원치킨 5탄. 꽈리멸치치킨. 꽈리멸치치킨. 진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냄새가. 확실히 멸치볶음 냄새랑 치킨 냄새랑 막 섞이니까 되게. 침이 나온다, 쭉 나온다. 여기 국물이 많으니까 좋아. 소스에 이렇게 툭 찍어가지고. 오, 헌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오! 아, 꽈리멸치치킨 너무 맛있지. 별치랑. 우와. 오, 오. 발골, 발골. 발골, 발골. 오! 행복해. 밥. 아, 그렇죠. 밥. 아, 밥이랑 같이 드시네요. 잘하거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나가, 여보. 진짜 맛반찬이네. 술 생각이 안 난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 밥을 계속 먹게 되네. 오, 싹을 찍어. 야, 우리 먹선사님. 꽈리, 고추. 넣어가지고. 비벼. 아, 비벼야죠, 비벼야죠.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야, 드립니까, 진짜. 멋있어서.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올리고는 진짜. 오, 이야. 진짜 초콜릿. 진짜 몇 번 잘하신다. 간도 잘 배 있고. 그리고 국물이 자작하니까 이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다 한 것 같아. 이 소스가 다 있어. 저 소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밥 그냥 한 공기는 뚝 다 주겠어요. 반찬하기 어려울 때 뭐. 제 볶음 할까? 찌개 끓일까? 할 때 이거 하나 하시면 전혀 걱정 해결될 것 같아요. 치킨인데 묘하게 밥이 엄청 당기는 밥도둑. 맞아요. 만원치킨 채 5탄. 밥도둑 꽈리멸치치킨. 해보세요. 맛있어요. 5탄입니다. 꽈리멸치치킨. 이제까지 나왔던 치킨과는 좀 다른. 딱 봐도 반찬 같아요. 이건 그냥 집에 있는 소스 같고 간단히 만들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